봄투데이 모티모의 아이폰5 엠톡 천연 소가죽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 하얀색 종이로 쌓여져 있고요. 책상은 베지터블 브라운 색상입니다. 똑딱이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제품 품질 보증서가 되어 있고요. 사출 부분은 투명색 하트 사출 케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으시고요. 핸드폰을 끼워보겠습니다. 사출 부분이 정확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안감은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부드럽네요. 카드 수납 공간은 총 3군데가 있으시고요.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카드가 들어왔고요. 옆쪽에 보시면 지폐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으신데요. 지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베지터블 브라운 색상은 베지터블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소의 주름이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혀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자연스러운 가죽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버튼은 최고급 10mm 1번 직수의 버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버튼을 이어주는 가죽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요. 무티모의 엠톡 케이스는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이니셜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앞면 하단과 카드꽂이 하단에 가능하시고요. 핸드폰 줄을 덜 수 있는 스트레이 구멍도 제작이 가능하시고요. 전면 스피커홀도 요청을 하면은 뜰어드리려고 합니다. 전면 스피커홀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argus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깨는 척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가지 장off을 냄새가 안기 때문에 불만한 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장off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니셔의 공간이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